이번 시간은 232페이지이고요. 18번 문제부터 진행을 합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격증 취득하시면 관리사무소장님이 되시잖아요. 관리주체의 업무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게 됩니다. 누가? 관리사무소장님이. 그러면 관리사무소장님이 되시니까 이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업무는 법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보시면 입자대표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집행기구예요. 이 집행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보시면 공용부분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공용부분. 대표적인 공용부분이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가능하고. 세 번째 보시면 관리주체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좀 살펴볼 부분이에요. 우선 출제 당시 14회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살린 거고요. 실제로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체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주택... 그러니까 예전대로 얘기를 한다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이렇게 정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때 당시로 보면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안 하고 지자체 조례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고. 그러면 이제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업무를 직접 정합니다. 관리법에서 시행령이 아니고. 주택법은 이렇게 바뀐 거니까요. 관리법에 직접 정하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도 그 업무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맞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18번은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고쳐놓으면 관리주체 업무를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는 거다. 그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자체의장은 조례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열람을 할 때 이렇게 생활침해 관련된 부분은 거절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를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도 관리주체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요. 자,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선 공사를 시입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관리주체 업무. 이제 문제는 관리주체 업무. 이렇게 물어봤고 옳지 않은 것은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지문 보시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자냐, 누가 선정하냐, 누가 집행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선 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선 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이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주체가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경쟁 입찰의 방법 이야기할 때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경쟁 입찰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정 경우는 수익 예약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을 누가 고시를 해놨냐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죠. 그래서 이 지문은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 여기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지문. 이것도 관리주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지문이죠. 그래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바꿔놔야 올케 표현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오답으로도 나오고 잘 나오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일정규모 미만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고 개인 대행이나 안전공사 이런 곳에 대행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행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가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다든지 하자보수 보증금 또 하자보수 비용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전부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도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집행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 경비, 청소, 소득, 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죠.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이 답이 되고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선정 집행도 정확히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 보시면 관리주체는 회계전도마다 매 회계전도마다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료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에 제출해라. 그래서 결산은 종료 2개월 이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다 그러면 시작 전 1개월 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그래서 대표적인 관리주체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고요. 공용부분입니다. 공용부분. 이걸 전유부분 이러면 틀려요. 공용부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관리 부가내역을 알리죠. 우리 부가내역 형태로 알려주고 있고 또 게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라고 할 때 관리주체가 뭐냐라고 할 때 관리 방법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관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죠. 위탁관리의 경우는 주택관리업자가 됩니다. 관리업자. 사업주체관리면 사업주체가 되죠. 사업주체. 이게 만약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다 관리주체는 다르죠. 왜? 관리 방법이 다르니까 그에 따른 관리주체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지문에서처럼 19분의 5번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직접 문제를 풀겠는데요. 1번 관리비 사용료, 징수금, 공과금에 납부 대행을 하죠. 또 관리기약이나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합니다. 3번 보시면 관리비 등을 집행을 위한 예산의 승인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나 결산은 관리주체가 결산서나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승인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의 승인 의결은 누가 아느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4번 보시면 안전,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 조치 또 토지 부대 복리서를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점유행위의 방지 또 위반행위의 조치이란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다음 사례 중에 공동국대 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은 뭐냐? 1번 보시면 위반한 것은 뭐냐? 1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 이거 틀릴 사람 없겠죠? 관리자 선관주의를 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해임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채 관리사무소장을 선협했다. 이 질문은 좀 봐야 될 질문이에요. 선관주의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잘했고 우선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생겼다. 해임된 거로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임을 자치관리인 경우하고 위탁관리인 경우에 인사권자가 달라요. 자치관리는 입자대표회가 선임하는 거고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겁니다. 업자가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권이죠. 다르고 선임 기간을 정해놨죠. 그래서 입자대표회가 할 때는 30일. 주택관리업자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을 들여다보면 해임된 날로부터 20일째 했으니까 입자대표회의가 그렇죠? 20일째 했으니까 30일 이내가 맞죠? 그러니까 2번은 옳게 표현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위탁관리인 주택관리업자가 20일 이내 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인 갑은 700세대의 보호를 배치했다. 이건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택관리사하고 우리가 주택관리사하고 보호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게 있죠? 이거 이제 사냐 보냐는 이것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출발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중지동에 해당하면 의무관리 대상이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500세대 미만은 4의 가름에서 보호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는 4를 가름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0세대라고 하면 500세대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배치할 수는 없죠. 4를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건 3번.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배치된 날의 그 다음 날에 다음 달에 교육을 3일간 받았다. 그렇죠? 21번은 4번은 3일간 받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입자 대피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4를 가름하여 보호를 배치할 수 있다. 이게죠? 500세대 미만은 4를 가름하여 보호를 배치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운영관리 유지구소 교체 개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의 일을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해야지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의 생업이 있는데 맨날 소송이 있고 그러면 자기 업무 못하고 소송만 다닐 수 없잖아요. 관리사무소장이 이렇게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고과예요. 고과. 고의과실. 고과. 그래서 3번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4번은 쉽게 보셨던 선관주의고 또 공탁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 보셨고요. 23번 문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공동기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용 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그렇죠? 23번의 문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 얘기고 1번 보시면 부대시설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구분할 때 부대시설은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 그래서 도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런 것들이에요. 복리시설은 특정인이 특정 목적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유치원 이런 것 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이고 부대시설이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100세대인 지역난방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번 했으니까. 그렇죠? 150세대 이상 플러스 승중 지동이어야죠. 그런데 여기 100세대인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이것도 기본적인 정의를 내릴 때 복리시설은 일반에게 분양한 게 있고 분양하지 않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상가, 유치원입니다. 분양하지 않은 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분양한 거는 분양했으니까 공유가 아니죠. 분양을 했으니까 공유가 아닙니다. 얘는 공유죠. 부대시설은 무조건 분양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공유고 얘는 공유가 아니고 분양하지 않은 거는 공유죠. 분양하지 아직 않았으니까 공유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이미 분양된 거다라는 의미고 공유인 복리시설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처럼 분양되지 않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 공동시설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30일 이내에 그렇죠? 이거는 한번 살펴봤어요. 주택관리업자는 15일, 입주자 대표는 30일 살펴보셨고 3번 보시면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 문제에서 관리는 어디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공용 부분을 한다 이렇게 공용 부분 장기수원 계획은 어디에 수립하느냐 공용 부분에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전유 부분도 한다 혹은 전유 부분에 한다 이런 무조건 틀립니다. 전유 부분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관리사 보호에 합격을 하고 주택관리사 보호에 합격을 하고 경력이 있으면 경력은 합격증서를 받고 경력이 아니라 이때 있든 이전에 있든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있던 경력이든 후에 있는 경력이든 어쨌든 이런 경력이 있으면 주택관리사가 되죠. 이럴 때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건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력 경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3년짜리하고 5년짜리 그래서 3년짜리는 관리사무소장 5년짜리는 기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장도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죠. 자 내용 들여다보면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경력에 해당되는 것과 경력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구분해야죠. 모두 골라야 되니까 기역번 소독원 소독원은 인정을 안 해줘요. 자 니은번 보시면 직원으로 5년 직원은 기타죠. 관리사무소장 아니고 직원으로 5년 예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지방공사에서 3년 아 3년 안되요. 무장하게 지방공사는 5년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공동주택관료 관련된 단체 임직원으로도 기타니까 관리사무소장을 제외하고는 다 기타니까 이것도 5년이 있어야 되고 니은번 보시면 주택관료업자 직원으로 3년간 종사를 하고 그리고 업무에도 2년이 있었다. 그럼 3 플러스 2 이것도 기타잖아요. 그럼 5, 5이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죠.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과 니은번이 해당이 되고 니은번과 니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4번이네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25번도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죠. 보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써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어느 하나 경력을 갖춘 자 그래서 직원으로는 5년 기타니까 공무원도 기타니까 5년 그런데 문제는 순서대로 각각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5년 5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나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똑같은 숫자여도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두 번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시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6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격 정지에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26번 문제에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 있잖아요. 물론 자격 정지의 경우는 차수 1, 2, 3차에 따라 달라지고 이때 고금 제거 중이었습니다. 자격 취소는 거금 다정대 그래요. 다정대 그래서 거짓으로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든지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든지 자격증을 빌려줬다든지 이게 이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6번도 거짓 또 이 기억번 이게 이제 거짓이 기억번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개 이상 이거 다른데 그죠? 능력도 좋네요. 두 개 이상 취업한 경우 이거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 여기 있죠? 이것도 취소되고 리을번 보시면 업무 관련 금품수수는 이거예요. 금이 똑같잖아요. 얘는 금고 이상의 형이고 얘는 금품수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돼요. 여기죠? 5번 기억리은이 아니고 1, 2, 3, 4인가요? 1 여기 2 여기 3 여기 5 여기 4예요. 답은 4번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시면 27번 문제를 보시면 개별 기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중과실로 중과실로 중과실을 우리 이제 자격정지하면서 중과실을 했었죠. 3, 6, 6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6개월 그래서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하고 있어요. 관리비 등 이렇게 되는데 이 관리비 등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관리비라고 하는지 관리비 등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28번 관리비 등이라고 할 때는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하는 것 그리고 사용료 사용료는 납부대행하는 사용료하고 따로 부과하는 사용료 이렇게 구분되죠. 이렇게 봤을 때 관리비는 10개 구분증서 2개 납부대행 9개 따로 부과 2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관리비는 일청 경소 소독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 소독비 또 유지비 성격을 띠는 것이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호흡네트워크 유지비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난방비 극탕비 그 다음에 의탁관리수술 이렇게 10개죠. 구분증서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한다. 1번 맞죠. 2번 따로 부과 항목 여기 있는데 시설 사용료하고 누수 그래서 그 2번에 나오는 시설이 두 개 이상 두 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직접 보수를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보수를 요하는 경우도 두 세대 이상의 경우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가스 사용료를 납부대행할 수 있다 하는데 납부대행요 아홉 가지는 뭐냐면 가수 전난정 선생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스 사용료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폐기물수수료 입자대표 운영비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스 사용료는 납부대행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맞고 5번 보시면 거래에 대한 부분을 장부 기록을 하잖아요. 이거 몇 년간 보관하느냐 라고 할 때 이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보니까 이걸 3년간 해서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공동기태 관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요. 입자 사용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된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관리비는 관리비 등을 내게 되는데 관리비는 입주자 사용자가 낸다. 그 얘기에요. 입주자 사용자. 또 2번 보시면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민합했다 그러면 관리비 등을 민합했다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에서 이렇게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입주자 사용자가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우린 받지 않겠다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29번의 회계감사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9번의 3번의 회계감사를 정리를 하면 회계감사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 구분은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30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 대상인데 300세대 미만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우리 받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게 임의가 돼요. 임의 임의도 입주자 등 이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1 1 이상이 받자 그러면 강행이 됩니다. 물론 입주자 옆에 의결로도 가능하고 입주자 옆에 의결로도 강행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회계감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의 경우하고 강행규정의 경우 이렇게 예외적으로 임의를 만들 수도 있고 임의 규정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이렇게가 되면 강행규정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 지문을 보면 3분의 1 이상이 그러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이래야 그 연도에는 받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4번 예산은 1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은 구분징수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 계좌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5번 예 자 그 다음에 30번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과태료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과태료 저희 쪽에서 과태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몇 번이죠. 30번 과태료 과태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이상이 아니죠. 이하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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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로 사용한 거고 1천만 원 이하는 일곱 개가 있죠. 장하인 보관 해유라고 하는 거죠. 500만 원 이하는 이것 좀 해 그런데 안 한 거 이것 좀 해 그런데 안 한 거 안 했죠.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렇게 끝나면 거기가 500만 원 과태료 이걸 제외하고 논의죠. 하자보수 보증금을 용도 외로 쓴 경우 장기선 계획에서 정하여진 바대를 쓰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보고명령 위반을 위반한 경우 관리비 등을 허투루 쓴 경우 해임을 요구한 경우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가장 높은 경우는 요거겠죠. 하자보수보증금 그죠. 하자보수보증금이죠. 하자보수보증금 가장 높은 경우 몇 번에 있어요. 하자보수보증금이 2번에 있네요. 2번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거기 있는 1번은 이거니까 여기 1번이에요. 이건 1천만 원이에요. 과태료 또 장기선 충당금을 정립하지 않은 경우 여기죠. 관리비 사양요. 장기선 충당금 정립하지 않은 경우 여기입니다. 정립하지 아니한 자 3번은 여기. 그 다음에 시도지사로부터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아는 경우니까 여기서 1번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1번 문제 민간임대유택이나 특별법령상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은 자기관리형 자기관리형하고 위탁관리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형은 단독 300 공동 300 그리고 위탁관리형은 100 그래서 순서대로 계속 쓰면 31번은 300 300 100 100 이렇게 되네요. 주관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살펴봤고요. 32번 문제를 보시면 민간임대유택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문제로만 정리를 할게요.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이다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자체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든 자체관리하든 관계없습니다. 2번 보시면 소유자로부터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건 위탁관리형이라고 안 하고 자기관리형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거 할 때 이게 자기관리형이었고 이게 이제 위탁관리형이었잖아요. 관리형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는 자기관리형 전대를 하는 건 위탁관리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은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임대관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에 제출을 안 해도 돼요. 3번은 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4번 보시면 등록이 말소디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보시면 5번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관리업의 현황을 다 모아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거든요. 이건 언제 하느냐. 분기가 있어요. 분기마다 하는데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합니다. 해설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요. 민간건설과 민간매입으로 구분한다. 2번 보시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는데 여기서 일반이라는 얘기는 공공지원이 아니라는 소리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데 장기라는 얘기는 8년입니다. 그러면 4번에 단기는 몇 년이냐. 단기는 그 절반인 4년이죠.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결격사유자 이렇게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 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그리고 등록이 말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요. 5번에 보시면 금고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3년 동안은 못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사람은 괜찮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5번은 옳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5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기역 미은에 들어갈 말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신고에 관해서 이거 이제 이런 업자가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장등에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등에게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신고하냐면 우리 몇 세대고 이런 얘기 신고합니다. 이때 언제 하느냐 분기마다 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느냐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말일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말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날의 달의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관리업자는 분기마다 한다. 그렇죠. 분기마다 분기마다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업수 등을 누구에게 신고하냐 시장등에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장등은 이거를 이제 줄여서 쓴 거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한다. 그 다음 36번 문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30번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완화용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정률에서 기준을 용정률을 뺀 용정률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제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50 20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사실은 실무라기보다는 약간 법규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관리 전에 공동기택관리개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입주자관리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